처음에는 어떻게 하트로 갈까요? 인사로? 네 자, 오래간만에 우리 또 밴드를 만나게 된 예나씨의 인사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네, 볼나트 갑니다 아름답습니다 볼나트 이어서 오, 자, 그게 이제 이번에 시그니처 보주군요 네, 예나씨의 이번 세 번째 싱글 앨범 네모네모의 시그니처 포즈 손흥민 선수 약간 철카세레몬이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, 이어서 중안도 한번 보겠습니다, 예나씨 네, 중안도 기자님들 시그니처 포즈 먼저 예쁘게 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주말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인사 한번 할까요? 네 자, 오래간만에 밴드를 만나게 되는 우리 예나씨의 인사도 좀 담아주시고요 네, 오나트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, 5월 30일 오래간만에 또 예나씨의 세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근데, 그런 포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번 우려볼 수 있을까요? 네모 말고 네, 하나, 둘, 셋 아, 좋습니다 네, 아, 너무 사랑스럽죠 박경림씨의 네모의 꿈 이후로 오래간만에 네모가 들어간 제목입니다 우리 예나씨가 들고 나왔고요 안녕